따자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서 2021년 6월에 모의평가가 시행이 됐어요. 이제 우리 대수능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출제하겠습니다. 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 바로 첫 번째 모의평가가 바로 6월의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본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선생님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은 와, 선생님 확실히 쉬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좀 더 쉬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라든지 여전히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떤 포인트가 다른지 선생님이 짚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전체 총평을 듣고서 아 이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거 정보 얻었으면 좋겠고 그에 맞춰서 올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기에 충실해라 라고 선생님이 이때까지 수능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특히 한자 그리고 발음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발음 같은 경우 성모, 운모뿐만 아니라 성조에 주의해라, 성조까지도 정확하게 외워라 라고 했었죠. 1성하고 4성 헷갈리지 않게, 2성하고 3성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3성과 3성이 만나서 앞에께 2성이 된 건지 아니면 앞에께 원래 2성인지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물론 1성과 4성, 2성과 3성 헷갈리게 하지는 않았어.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4성과 3성을 구분해내는 문제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출제됐다고 해서 항상 그런 수준으로 시험이 나올 거란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유형의 시험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얼마든지 1성과 4성, 2성과 3성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이번에 성조 좀 쉽게 나왔는데 좀 대충 외워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혹시 그래도 되나요? 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아니야, 정확하게 외워야 돼 라고 말해줄 거예요. 왜? 아직 시험이 한 번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시험을 또 봐야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성조까지 정확하게 외웠던 그 공부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올해의 특이한 거. 올해 6월 시험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이라는 숫자, 한자의 발음, 성조 변화가 출제됐다라는 거야. 원래 이는 1성이지만 뒤에 어떤 한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자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4성으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이, 2성으로 발음이 되기도 하죠. 뒤에 오는 한자가 만약에 4성의 한자라면 앞에 이라는 한자는 2성으로 발음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서 이때까지 대수능에 나오진 않았거든. 근데 이번 시험엔 특이하게 나왔더라고. 근데 이 이라는 이 한자의 발음 변화가 나왔다라는 것은 모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뿌이의 성조 변화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해요. 그러니 이 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자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비슷하게 생긴 한자 골라내는 거. 이거 여전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니엔지이라는 것은 나이라는 뜻이고요. 니엔지이라는 것은 학년이라는 뜻이거든. 문장 속에 이 니엔지나 니엔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을 한 후 적절한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의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한자의 쓰임을 파악하는 건데 다의어라는 것은 하나의 한자, 단어가 명사와 동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동사,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사,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동사로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이 파 라는 한자는 일성으로 읽었을 때는 발생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의 표현이지만 파, 사성으로 발음하면 모발, 털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예요. 까오싱이라는 이 단어는 기쁘다 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기뻐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 오늘 이번 시험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이 한자는 바로 뭐냐면 부사의 뜻과 동사의 뜻이 있는 경우예요. 위에는 동사로서 약속하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부사로서 대략, 약이라는 대략수, 어림수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이처럼 다의어가 출제되는 부분도 이전 시험과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맥을 잡자. 대화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의사소통 관련한 문제인데 문장 속에 대화를 읽으면서 맞장구의 표현이 필요한지 아니면 반대의 표현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거 여전히 출제가 됐고 그리고 지문을 보면서 지문의 내용과 아니면 대화와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판단하는 거 여전히 나왔어요. 대화의 앞뒤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국어로 된 글을 읽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이 모두가 중국어였어. 한국어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읽는 시간도 많이 걸려서 너희들에게 시간 안배에 특히 신경 써라. 해석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2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선택지가 한국어로 된 것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작년보다는 덜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짧아졌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다면 시간이 되게 여유로워졌네요? 그렇게 묻는다면 또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림이나 도표가 활용된 응용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2번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거든요. 이때까지의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서술형이나 아니면 대화문의 지문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런 것만 많이 봤으니까 그런 문장 구조에 익숙해졌겠지. 그리고 그런 문장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에 익숙해졌겠죠. 그런데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는 것은 생소하단 말이야. 생소하기 때문에 아직 연습이 덜 되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거나 아니면 원래만큼 걸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거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데 느긋하게 풀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법인데요. 어법은 큰 범주, 큰 방식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문장 안에서 그 어법 요소가 어떻게 쓰였는지 판단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조년문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조년문이라고 하면 짜이나 여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시을을 활용하는 조년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동사의 중첩, 한 글자짜리를 중첩하는 것 아니면 두 글자짜리를 중첩하는 것에 대한 게 나왔고 그리고 특수 문장으로는 맞자문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치사, 개사의 뜻 그것과 관련한 쓰임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됐어. 예를 들어서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 뭐뭐 애서라는 것이 짜이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종으로 써야 되는지가 출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둘 다 뭐뭐 애서라고 해석을 하고 그 뜻으로만 기억을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원래의 이 짜이와 종이 왜 애서라고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뜻을 기억하면 좋은지 그리고 본래 이것들 자체가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업법 문제를 보니까 같이 개념 완성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커리큘럼 안에 업법, 기초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 그 다음에 실전 문제들 풀었던 것 있잖아요. 그 안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 뜻을 이 두 개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뜻으로 외우면 너희들이 헷갈려. 그러니 둘 다 이 뜻으로 외우지 말고 이 중에 얘는 다른 뜻으로 기억해. 그 뜻으로 기억을 한다면 이 쓰임도 저절로 구분이 돼. 문제 바로 풀려. 라고 하는 부분이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해주는 포인트들을 기억한 친구들은 문제 쉽게 풀었는데요? 라고 할 거고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냥 둘 다 대충 무무해서 라고 외우고 넘어간 친구들은 어허라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지? 멈칫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 그리고 업법 규칙을 외울 때 예외가 되거나 주의사항으로 정리해 준 부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 중국어, 수능 중국어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개념 완성 책에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어 1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업법 요소들도 출제가 됐었거든. 그래서 수능 중국어가 어려웠다고 했던 거거든. 근데 그게 벗어난 게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레벨은 낮아진 것이 맞고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개념 완성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것을 꼼꼼하게 한다면 맞출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정에 있어서는 확실히 의도한 대로 조금은 낮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외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동사 중첩에서도 어떤 경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받자문도 모든 문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에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화 영역. 문화 영역은 기본적인 상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문화와 관련된 내용,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해석할 수 없어. 꼼꼼하게 해석하라고 내 문제가 아니야. 어, 결국 업법이 아닌 이 문화 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 속에 있는 핵심 어휘, 핵심 표현을 너희들이 찾아서 그걸 근거해서 문제를 풀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 지문이 있으면 지문 아래에 주어지는 뜻이 있거든. 주어지는 그 단어와 뜻. 이것을 10분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보기가 주어지잖아. 선택지가 5개가 주어지잖아. 그럼 여기 있는 표현들에서 너희들이 알만한 중요한 포인트, 표현들이 지문 안에 있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그렇게 답을 찾아냈으면 그러면 좀 더 쉽게 정답에 가까워졌을 겁니다. 지리, 환경, 기후, 문학, 예술인물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영역이 출제됩니다. 그러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중간중간 어려운 작품 이름이나 복잡한 지역 이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지문 속에 포인트를 짚어내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그러니 결국 뭐다?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앞에 다른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문화 파트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그러면 지문 속에 있는 핵심 어휘가 보이지 않아요. 읽었는데도, 봤는데도 왜 답은 드러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의 문제는 이전 시험의 방식과 레벨에서도 중요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중요해요. 절대평가가 됐다라고 해서 문제의 레벨이 이렇게 뚝 낮아진 거는 아닙니다.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다지고 수업시간 선생님이 중요했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벗어나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서 앞으로 있을 대학 수학 능력도 잘 봤으면 좋겠고 모의평가가 6월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페이스테로 공부하면서 다음 모의평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선생님이랑 같이 지켜보기로 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지아 신쿨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